일찍 오~~ tv 볼트로 찍으면 66번 나오는데 왜 150받을 내고 가지? no i already sorry 다 디지털 노마드 하러 온 사람들 엄청 많다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 같습니다 도착했어요. 프라마 호텔이라고 하는 데인데 좀 오래됐는데 엄청 큰 호텔이고 관리도 싸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전통에 있다가는 짐을 다 해주세요. 물에 무슨 욕조도 있고 난 컨디션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혼자 진대기 너무 커. 발코니도 있어? 뭐야? 2만원 초반대였던 거 같은데? 우연히 구글맵으로 봤는데 숙소 주변에 솜담집이 있더라고 솜담집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지금이 5시거든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트랜스젠더쇼를 하는 곳에 갈 겁니다. 벌써 밤이 다 됐네?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저 하나도 모르는데? 어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치앙마이 치앙마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치앙마이 왔는데 재밌는 공연 보면서 기분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랫동안 여기서 계속 끌었다고? 여기서 계속 끌었다고? 계속 끌었다고? 땡기는 게 없네요. 오, 예. 내가 여기 있는 영상이에요. 넌 여기 여기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내가 여기 찍는 영상이에요. 내가 찍는 영상이에요.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현진 투어가 시작됐네. 여기서 멈춰야 해 요즘은 erw inten 불로 정렬이지? 진짜 최고 뷰 한 번만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요 네, 우리는 여기에요 아무도 모르는 여기 사람들만 아는 거라고 하세요 건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건마다 동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동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진짜 좋구나 여기는 커플끼리 와야 돼 혼자 하면 이거 나도 저거 할까? 에어로빈? 제 타인은 위티야 아, 위티야 아, 영어 이름이 네, 사실 제 타인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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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잖아 남은 한대 썬 걸었어 주말에만 열리는 화이트마켓이 있나봐요 Senegal 하겠네 만약 이런 음료는 어딨어? 한입 영업장에선 그점에선 단이 더 영화되어 오늘의 plan을 위해 가게 해래 무슨 plan은?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를 가고 있는 뇌.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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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위치에 보ольно. iesz 네... 저 smell 세조 요일idar. 용기 같은 것 같아. , 뇌? 아, 뇌 below. 여기 잊지 바xe. 근처에 수력이 Guillermo certification. 많아. 이 음식은 이만큼 필요해요 아... 너는 좋아주신다 얼굴 계속 될 것 같은데 모닝글룰이랑 밥이랑 따로 시키느니 그냥 겉밥으로 같이 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같이 시켰어요 50백이었나 60백이었나 엄청 싸요 방콕 물가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그럼요 뭐랄까요? 네 아, 나의 노래가 좋은 건데요 이곳에 뵐지로 이동하는 게 낫다 네 저는 뵈지로 이동하는 곳이 아, 나 뵈지로 이동하는 게 낫다 괜찮아요 ! 정말 걱정하지마 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넌 네 오, 네 안녕 안녕 되게 이상한 느낌의 사람이네요 되게 좀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집을 알게 되었네요 종종 와서 먹어야겠다 약간 김밥풍수 느낌이에요 약간 김밥풍수 느낌이어서 모든 메뉴가 다 있어요 그냥 간단하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랩파 와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한 9시 반부터 놀러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제가 랩두 먹으면서 이제 시작하려나봐요 대박이다 내가 이런데 가오다니 너무 특이한 경험이 났어 노래 왜 이렇게 진정한데? 희례된다 너무 직원 너무 인하 바로 방송 쇼가 시작했어요 맞아 맛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난 색 처음 보는 거야 나 진짜 아들인 줄 알았어 진짜 노래 부르는 줄 알았는데 네 친구야 진짜 열심히야 완벽하지 않은데 되게 열심히니까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요 난 완전 추천 무조건 무조건 추천 저 일단 1차만 보고 나왔어요 1차 공연만 보고 아 너무 재밌는데 2차 보고 싶은데 다 보면은 너무 늦을 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아 왔어요? 근데 여기 건너편에 바로 또 누아르 바라고 엄청 유명한 칵테일 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찾고 있는데 안 보겠네 어디 간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10분이 됐다 그 스토리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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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마이 갓, 여기있어 오 마이 갓, 여기있어 오 마이 갓, 여기있어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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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하게 늦게까지 놀게 됐어요 벌써 12시 반이네? 11시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드디어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왜 넘어가 여기 등받이 왜 없니 예상치 못하게 너무 늦게까지 놀았어요 뭐 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우연히 너무 많이 만나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좋은거죠 뭐 태국이어서 그런가? 태국이 원래 이런가? 태국은 원래 이런 일이 많이 나는 곳인가요? 원래 되게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 있네 사람도 엄청 많이 잘 만나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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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